안녕하세요. 우리가 그동안 전환사체하고 신주인수권부사체에 대해서 여러 주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이제 얘네 둘이 의외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두 개를 비교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전환사체하고 신주인수권부사체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CB는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권리고 얘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죠. 근데 요 전환사체 같은 경우에 주식을 전환하면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는 거니까 채권이 소멸하면서 자산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신주인수권부사체에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채권은 그대로 존속하지만 새로운 주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자본이 증가하고 자산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요거 아마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요거를 이따가 서로 비교해서 보자는 게 사실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CB하고 BW로 조금 복습을 한번 해보면 얘 이름이 지금 전환사체고 이름이 전환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전환사체는 채권과 전환권을 갖고 있어서 전환가격이라 그러고 전환기간이라 그래요. 근데 BW 같은 경우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요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하는 행사가격 행사기간 이름부터가 벌써 틀리잖아요. 그죠? 요렇게 불러서 둘다 공통점은 이런 채권에 이런 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다는 겁니다. 일반 기존 채권보다는 일반적인 채권보다는 이자율이 낮다.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은 전환사체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 이무기가 용으로 승천하는 거죠. 근데 요 주가가 상승하지 않으면 그냥 채권으로 갖고 가면서 이자 수익만 노리게 되죠. 근데 BW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하면 신주를 인수할 수 있어요. 신주를 인수할 수 있어. 신주를 인수할 수 있고 만약에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그냥 이자 수익만 챙기게 된다는 거.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의 구조를 다시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이게 지금 이 기업에서 전환사체를 발행했어요. 근데 전환사체도 부채이기 때문에 지금 부채 항목에 들어가죠. 요 연두세계. 그리고 BW도 부채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BW를 발행했을 때 요 부채 항목에 들어가게 돼 있죠. 자 근데 이제 요 신주인수 거를 행사를 하게 되면 요 전환사체가 채권이었던 게 샥 하면서 색깔이 변했네. 자본 항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부채에 있는 게 그냥 자본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산의 크기는 어때요. 똑같죠. 자산의 크기는 똑같아요. 이렇게 전환되더라도 자산의 크기는 똑같다. 근데 신주인수권부사체는 만약에 주가가 올라서 신주를 인수하게 되면 자 여기 채권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채권은 변화가 없고 어떤 권리입니까 이건. 행사 가격에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니까 신주를 그냥 얻는 게 아니고 신주를 행사 가격에 사야 되니까 행사 가격만큼 돈을 지불을 해야 돼. 그러면 주식을 살 때 준 돈이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냐면 신주를 이 기업이 발행해 주면서 받은 돈이 자본 항목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 그러니까 아까 이 자본 항목에 이만큼 얹어지죠. 그러니까 이 신주를 발행하고 받은 돈이 자본 항목으로 들어가. 그러면 자본이 이만큼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의 크기가 어떻게 돼. 이전보다 커지게 되는 겁니다. BW는 그렇죠. 자 이걸 아셔야 된다고 오늘 보려는 내용의 핵심은 사실 이 두 개를 좀 비교해 드리고 싶었어요. 앞에 우리가 봤지만 사실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런 자산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 기업이 어떻게 될지 이걸 파악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고요. 이 전환을 하게 된다. CB가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채권은 소멸을, 채권은 주식이 되면서 소멸을 하지만 자산은 변하지 않는다. 자산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주식 수는 증가하겠죠. 주식 수. 이 부채였던 게 주식으로 되니까 주식 수는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BW에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되면 채권은 그대로 가는 거야. 여기 채권은 소멸하죠.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예전에 금융 투자 뭐 이런 세 가지 자격증이 있었는데 맨날 시험에 나왔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 행사인데 채권은 그대로예요. 채권은 그대로. 그런데 자본이 어떻게 돼요? 신주를 발행하면서 받은 돈인 자본이 증가하게 되니까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인데 자본이 증가했다는 말은 자산이 이렇게 커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식 수도 당연히 신주를 발행하게 됐으니까 증가한다. 주식 수가 증가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은 어때요? 자기의 지분이 희석되기 때문에 CB나 BW나 좀 불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 CB하고 BW하고 이걸 한번 비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엄청 재미있었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